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자 34페이지 편한 자리 요구하기 편한 자리를 요구해야죠 편한 자리 요구해야죠 매우 중요하죠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자리 그건 돈이 들죠 Money Talks 아 그렇구나 돈이 들어요 하지만 주어진 금액 내에서 가장 편한 자리를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편한 자리 타려고 일부러 공항에 비행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체크인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 친구들이랑 같이 갈 땐 더더군다나 우리끼리로 쭈루룩 앉을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체크인을 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요 먼저 체크인해서 들어가면 먼저 면수점에 가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뒤늦게 체크인을 하면요 네 줄이 길게 서 있어서요 음 어 얼른 뛰어가야만 게이트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일부러 자리를 친구들이랑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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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로는 이렇게 뭉쳐 앉고 싶어 하거든요 나하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중간 중간 끼어 있으니 불편하니까 차라리 더 우리 먼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좌우가 비는 거죠 우리 좌우가 비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막 아무데나 앉을 수도 있고 졸리면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아 굉장히 일찍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일부러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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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는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브릴리언트하고 와이즈 하신대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눈치 없이 우리 옆에 막 자리를 낀겨 앉는다 그러면 배시시 웃으면서 sorry but we are together can you change the seat please 아 라고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끼리 같이 앉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 중간 앉아 있으니까 그들도 동석한 사람들과 다 떨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바꿔줘요 그랬더니 호주에서 온 할아버지가 no way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please no way please go away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자리를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정말? 응 어 오빠가 please 안 한 거 아니야? please 했죠 제가 왜 안 바꿔주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 항공사는 물론 저가 항공사였는데요 네 왼쪽 좌석들은 인클라인즈 뒤로 제껴주고요 오른쪽 좌석들은 인클라인즈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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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여행의 고수였는지 그 비행기의 내부 사정을 다 알고 그쪽 좌석에 일부러 안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저만 몰랐네요 대박인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창문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들 자신만의 전략으로 비행기 내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게 어디 비행기에서만 그런가요? 저는 특히 비행기가 음 아 영화나 뮤지컬도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뭐 어디서 좋은 자리? 장사할 때 목 좋은 자리 장사할 때 목 좋은 자리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창가 자리 주세요 A window seat please A window seat please A window seat please 이 한마디면 창가를 보면서 여행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안 해서 음 옆 사람 어깨 너머로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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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에 구름을 막 구경하다가 네 그러다가 옆 사람이 자야지 하고 창문 딱 닫아버리면 음 와우와우와우와우 이러고 있는 이렇게 경험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A window seat please 이 말을 어디서 하나요? A window seat please 라는 말이요 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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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에서 표 끊을 때 네 2번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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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스티어디스 언니한테 4번 기장실 문 열고 기장 아저씨한테 4번 정답입니다 체크인 할 때잖아요 미스터 써 아 그래요? 네 체크인 할 때 미리 얘기해놔야 돼요 근데 좀 친절한 언니들은 window seat or aisle seat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aisle seat은 뭐예요? 화장실 가기 편한 복도 쪽 복도 쪽석 네 복도 쪽석 복도 쪽 창문 쪽석 복도 쪽석 창문석 복도석 이상하다 둘 다 창석 복석 창석아! 자 그래서요 복도 쪽 복도가 aisle이죠? aisle 쓸 때는 아이슬이라고 쓰고 aisle이라고 읽죠 사랑이라 쓰고 눈물이라 읽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근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러네요 자 아이슬이라 쓰고 aisle이라고 읽어주세요 그렇죠 aisle이라고 읽는 거요 S는 발음되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좋은 자리 고르게 양대산맥 window seat과 aisle seat window seat, aisle seat window seat, aisle seat window seat or aisle seat 그렇죠 자 또 다른 구분으로는요 앞쪽 자리, 뒤쪽 자리가 있어요 아 그러네 앞쪽 자리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화장실을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인가? 아니다 아니다 빨리 내릴 수 있는 장점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장점이죠 그렇죠 빨리 내릴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장점은요 짐을 이미 체크인해서 맡겨놓은 경우에는 무용짐을 맞아요 잽싸게 막 뛰어넣고 내렸는데 짐이 안 나왔어 음 그치 근데 그거는 복불복인 게 짐이 빨리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복불복이긴 한데 저는 혼자 여행 다니는 그래도요 맨 앞에 앉아있다가 막 뛰어나가서 도착하면요 짐보다 내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짐을 안 맡기고 가볍게 짐을 위에다 다 캐리해서 핸캐리? 네 네 네 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릴 때 굉장히 편해요 가볍게 그냥 싹 내려서 빨리 나가서 빨리 내가 이제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맨 앞자리의 장점은 빨리 내릴 수 있다 자 단점이 있다면요 단점?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아 앞에 꽉 막혀 있죠 아 생각해보니까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장점 하면 장점이 많네요 빨리 내릴 수 있고 또 자리가 넓어서 발을 펼 수도 있고요 안 답답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TV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에 스튜어디스 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자리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서빙도 가장 빠르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단점 한 가지가 너무 결정적이에요 앞이 막혀 있다? 앞이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TV가 없다면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면벽 13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TV가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특히나 개인 TV가 없는 경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답답한데 저는 아시다시피 거의 기면증에 가까우는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나 상관없네요 비행기 딱 타면 그냥 블랭켓 플리즈 블랭켓 플리즈도 아니에요 요즘 거의 있으니까 그러고선 그냥 바로 잠들어버리죠 아니면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네 잘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앞자리 주세요는 프론트 씻 플리즈 프론트 씻 플리즈 혹은 프론트 로우 씻 플리즈 프론트 로우 씻 플리즈 네 프론트 로우 씻 프론트 로우 씻 플리즈 발음 보기 전에요 네 로우가 무슨 뜻인가요? 로우는 줄이란 뜻이에요 줄 줄 네 혹은 열 네 줄열 이런 게 로우죠? 프론트 로우 씻 플리즈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앞열이네요 그렇죠 앞열로 주세요 앞쪽으로 주세요 우린 이렇게 하죠 프론트 로우 프론트 로우 퍼스트 로우 세컨드 로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앞쪽이니까 어 프론트 로우 씻 플리즈 그러네요 어 프론트 로우 씻 플리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맨 뒷자리는요 어 백 로우 씻 플리즈 그렇죠 어 백 로우 씻 플리즈 그렇게 하면 맨 뒷자리 만약에 나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되는 장이나 뭐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면 뒷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난 그런 장의 소유자? 네 화장실을 자주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긴장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 백 로우 씻 플리즈 백 로우의 장점이라면 네 어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음 주위에 어 귀찮게 구는 사람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떠드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나 혼자 있을 수 있죠 네 맞아요 시야도 좋고 그렇죠 비행기에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비교적 뒷자리는 좀 조용한 편이긴 해요 그러나 맨 뒤에 내린다는 점 시간적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 쫓기는 게 싫다 난 사람들이 다 내린 다음에 우아하게 천천히 내리고 싶다 라면 어 백 로우 씻 플리즈 음 어 백 로우 씻 플리즈 자 그러면요 저는 뒷열에 음 장가 자리를 원해요 어 백 로우 윈도우 씻 플리즈 그렇죠 아 백 로우 윈도우 씻 플리즈 아쉽다 음 쉽네요 근데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이 뒷자리 타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뒤쪽 뒤쪽에 있는 복도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음 어 백 로우 아이저 씻 플리즈 그 자리가요 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음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환기를 가장 높은 자리죠 진짜 꼬리에 아이스시죠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음 반면에 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는 동체의 앞쪽에 있잖아요 네 거의 살아남기 힘들죠 아 그렇구나 음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요 음 오늘 이야기의 백미는요 네 윈도우 씻도 아일 씻도 아니고요 네 프론 씻도 백 로우 씻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비상구석이죠 아 비상구석 그렇죠 그렇죠 emergency exit seat emergency exit seat please the emergency exit seat please the emergency exit seat please yes the emergency exit seat please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 emergency seat 이라고 해도 알아들 거예요 emergency seat please 비상석이요 그런데 말은 안 되죠 그렇죠 그냥 exit seat은 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출구석인데 출구석이랑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꼭 어렵더라도 the emergency exit seat please 라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야 되죠 the emergency exit seat please 이 자리는 가장 편한 자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저런 단점도 없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만약에 사태에 비상구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한참 넓죠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아이언맨이 문이 팍 열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자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카메라 원샷 받죠 와 1초간 0.1초간 두통수 받죠 자 그럴 걱정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있죠 이 자리에 앉으시면요 정말 비상상황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맞아요 탈출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아예 써 있어요 그렇게 승무원과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영어가 가능한 자만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애초에 카운터에서요 emergency exercise 요구하면 do you speak english? 하고 물어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yes 하고 대답하면 되죠 네 맞아요 여기서 do you speak english? 오케이 하면 약간 갸우뚱해지는 거죠 이제부터 야 이거 봐라 오케이 wait a moment do you speak english?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네 자 yes 하셔야 되고요 yes sure 하셔도 좋고요 sure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간혹 승무원이 다가와서 네 영어를 하는지 확인할 때도 있어요 아 정말? 영어를 잘 하는지 확인한다기보단 이 자리에 계시다가 비상시에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아 그러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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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탈락인 거죠 다른 자석 사람하고 자리를 바꾸라고 요구를 받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하면 대답은 sure sure 혹은 okay okay all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꼭 도와주셔야 돼요 yes 어? 이것도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안되진 않잖아 you have to help us 그랬더니 대답이 yes 이상해지는 거죠 다 후뚱? okay 이거 봐라 sure of course sure okay of course why not 이렇게 I would happy to 너무 오버하다 쫓겨난다 이제 거기 나와봐 그랬더니 그것만 배웠어 뭐라고 말하면 너 이름이 뭐세요? I would happy to sure okay why not 이렇게 알았어요 알았어 네 자 그래서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죠 are you going to LA via New York? yes the emergency exit seat please sorry the emergency exit seat isn't available oh a window seat please oh sorry window seats are not available oh well oh 그럼 어떡하지 well then front row seat please sorry front row seats are not available oh 그럼 어떡하지 well an aisle seat please okay here you are oh thank you bye k ma as 감사합니다.